대구 사투리는 그걸만 알면 되는데? 이거 했다 아니야? 이거 우리 오늘 밥 먹었다 아니야? 이것만 알면 대구 사투리 메스터 이거 오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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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에요? 부산은 이제 끝까지 올라가고 오빠야! 이게 끝까지 올라가고 부산은 대구는 아니지 않나? 언니야 오빠야 약간 이게 부산 사투리란 말이지? O가 확 났다고? 오빠야! 오빠야! 왜 불러? 뭐야? 기모 근데 저도 대학에서 약간 뭐지? 나 왜 이렇게 사투리를 갑자기 심해졌지? 대학에서 후배들이 저한테 어느 고향 사람이냐고 한 적이 있어요 나 부산 사람인데? 이러면 약간 서울 쪽에선 줄 알았대 약간 다른 지역에서 온 건 줄 알던데? 저도 약간 표준어랑 사투리랑 약간 짬뽕 떼가지고 진짜 현지 부산 사람들이 들으면 어? 이 사람 약간 좀 표준말 쓰는데? 라고 생각할걸요?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때요? 서울말 이거 맞죠? 이거 맞죠? 나 되게 잘한 것 같은데? 근데 경상도 여자말투 귀여운데라고 해도 막상 진짜 억양 센 사람 옆에 있으면 시끄럽다고 느낄걸? 막상 귀여워라고 해도 오빠야! 뭐하는데? 옆에서 이러봐봐 귀여울 것 같아? 진짜 제가 진짜 표준어 너무 어색하다고 느꼈던 시절이 우리 오빠가 군대 가서 이제 전화가 오는데 표준어를 쓰는 내용 너는 소름받는 거야 말투 왜그러면서 나랑 언니랑 말투 왜이러? 나 소름받는다 진짜 요즘은 그래도 매체에서 표준어를 접할 일이 많은데 그때는 그 가족사람들이 이제 표준을 쓰는 게 너무 어색한 거야 야! 엄마 좀 바꿔봐! 애기 미치고 얘기하는데 응! 말투 왜그럼? 완전 소름받는다! 라면서 너무 싫었지 그때 그니까 사투리 보존률은 아직까지도 대구가 제일 대구 사투리가 아직까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부산도 솔직히 사투리 좀 적어지는 추세거든요 되게? 약간 내 주변 사람들만 봐도 되게 약해지는 되게 사투리 약해져가지고 님 말투보면 살아있는데라고 하시는데 제가 뭐 빙신아 이런 모습도 아닌데 그냥 억양해서 살아있는 거지 억양 근데 이제 막 사투리 누가 봐도 와 주르륵 무조건 부산사람이다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제가 뭐지? 누가 들어도 부산사투리인데 라고 하시는데 저 아니 평소 제 방송 말투 보셨어요? 저 평소에 표준어 진짜 잘 쓰는데 저 표준어 엄청 잘 써요 자 지금부터 표준어 르르당 표준어 써보겠습니다 완전 서울말 지금 쓰고 있지 않나요? 아닌가요? 끝만 올린다고 서울말이 아니에요 저 지금 내리고 있잖아요 끝말 지금은 끝말 내리고 있잖아 때와 장소를 가리고 10분 동안 사투리 안쓰기 도전 저 10분 동안 사투리 안쓰기 진짜 할 수 있어요 뭐 실패입니까? 저 아직 저 사투리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사투리 한 번도 안 썼습니다 대체 어느 부분에서 실패라고 하신 거예요? 르르당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어느 부분에서 고객님? 네 여보세요 고객님 혹시 어느 부분에서 실패를 느끼셨을까요? 수울말 개같이 실패 저나 안내원처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뭔가 이상할까요? 그러면 안내원이 아니라 안내원인가요? 안내원 맞나요? 악센트 없이 말해보겠습니다 안내원 악센트 안내보겠습니다 악센트 악센트는 표준어가 맞나요? 악센트 악센트 근데 진짜 스푼 라디오 말투가 딱 표준어 정석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주로루의 스푼 라디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표준어가 됐다고요? 근데 표준어로 말하려면 이런 목소리를 유지를 해야지 뭔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르륵이요? 정말 이 시덕 요스들 별명 지어주는 수준 레전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로루님 자투리 써주세요 저 자투리 같은 거 잘 모르는데 사투리 제가 바나나로 삼행시 해도 될까요? 바로 지금 나랑 사귈 사람? 뭐 이런 거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런 건 르르 땅한테는 어울리지 않는다니깐 나 원참 아 버트 원모어 들어야지 사실 이거 한 10월? 11월부터 준비했던 거거든요 원래는 영공전용이었는데 형에게 이런 거 가서 했거든요 노래 근데 너무 좋은데 약간 이거 어차피 영공전용으로 쓰기엔 너무 아까운 것 같다고 그냥 너로 바꾸고 굳이 영공전의 날짜를 맞추지 맙시다 이제 그래서 공개 날짜가 약간 발렌타인데이랑 겹친 거지 노래 진짜 너무 좋지 않아? 뭔가 딱 그 아이돌의 전형적인 팬송 느낌 가사가 너무 좋아요 아 그리고 처음에 영상에 여기에 원래 주폭단이라고 돼 있었거든 여기? 내가 아 수정해주세요 주폭도로 수정해주세요 주폭단 너무 피폭단 같아서 싫어 아 근데 사람들이 이거 당연히 그 주르르가 나오면 추정물로 항상 된다는 엔티아 르르 땅 엔티르르 땅 근데 진짜 마지막에 딱 앨범 사진에 내가 했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아 아니 주르르 텐념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고백하고 뒷이야기가 있는 거지 미안 사실 난 원래 이런 내용 많잖아요 셋이서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여기서 이제 딱 주르르 사진을 더 반전이어서 웃겼을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자극적인 맛에 찌든 건가? 세사빠 현장 스케치 영상 한번 볼까요? 더 세게 더 오란 말이야 그 정도로 맛있는 초콜릿을 보고 먹을 수 있을까? 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 잘한다 여기도 너무 누렇게 나오지 않아? 르르님 피부는 백도 복숭아 같은데 률파님은 황도 복숭아네요 너무... 정말 희도어이 희도어이 희도어어이 좋아해요 오오 극락 아이고 제가 말했었어요 불꽃놀이에서 고백하는 건 무조건 나와야 한다고 근데 또 이제 남준이 못 들은 거야 에? 뭐라고? 다시 말해줄래? 흫 음 아 뭐 르르당은 친구니까 스텝이 아니니까요 아멘